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서티비 호서티비 예대에 가는 산책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대에요? 예대인가요? 예대는 뭐하는거에요? 체육관이? 호알못 같은거 맞죠? 이것이 저희의 분농장입니다 우리 미인쪽으로 전해와서 환책하는 곳 맞아 낮은 너무 더워 잠시만요 어디 학과시죠? 저는 현재 한국어 서비스학과 재학중입니다 저는 시각디자인과에 재학중인 17학과 김성환입니다 전 1학번 이종찬입니다 그렇군요 끝 끝 더위를 피하러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컷 하고 안해 여기는 공사를 시켜서 먹고 있어요 지금은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비행기 모형실입니다 여기는 등교하는 등급길입니다 여기는 등교하는 등급길입니다 도서관에 왔어요 도서관에 왔어요 급 ASMR 도서관에 왔어요 도서관에 왔어요 여기는 집집도 있고 1학년 때 도서관에 왔는데 지금 운사람 탑니다 지금 운사람 탑니다 지금 운사람 탑니다 4층이랑 4층이랑 5층이랑 두석은 뭐 있고 여기는 밖을 보면서 공을 말 수 있는 공간 이것은 사람들이 호서아트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입장 여기가 원래 테라스로 되어있는데 오늘은 사용을 못하나봐요 여기 되게 예쁘거든요 여기가 저희 학교 잔디광장이에요 소문잔디찾기 하굣길에는 셔틀끼리에 이렇게 사람이 많답니다 통화기 이렇게 위험해요 여러분 안 넘기는 거 아니야? 금방금방 와요 금방금방 와요 한번에 다 탈 수 있어요 너무 웃겨 많이 놀러오세요 안녕 호자대로 오세요 오늘의 브이로그 끝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